안녕하세요 만천 입니다 하하 우리 에그이터 맞아 이 뱀이 드디어 우리가 그 달자를 계속 먹였습니다 주사기로 아직은 어린지 어린것 같진 않은데 하여간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을 얼굴을 숨겼네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녀석이 허물을 허물을 보셨군요 허물을 보았다는 것은 성장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먹여는 정성을 들여서 먹었더니 이제 허물도 먹고 어느정도는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잠을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워워 야 굉장히 활발한데 이야 이거 빼라 우 용 replied to understand 아직 계란은 뭐야? 며칠을 못 먹지? 네 일단은 아직은? 네 언제 먹어? 일단 놔둬 보기만 하고 아 너 보는데 아직 안 먹고 계속 그러면 상황 지켜봐야 돼 저기 뭐야? 주사기로?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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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 아이고 이 녀석아 이 녀석이 야생에서는 어떻게 살았을 거야 이거 골치 아픈 놈이네 이거 이야 굉장히 그래도 지금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력을 많이 회복해서 아유 다행입니다 이야 혀 내린거리는 거 보십시오 와 밥죠? 계란죠?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초점이 이렇게 안 맞죠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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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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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 다행히 기력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름을 하나 저어줘야겠는데 자 자 다시 살짝 넣어주세요 예 이름을 모르짖지 기재물을 치워줘야 되는데 이 녀석 응? 어휴 정말 있던 놈이 드디어 이제 뭐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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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다행입니다 에그 이터 에그 이터 에그 이터 에그 이터 에그 이게 하얼리문산이니깐 하얼리교트라고 짓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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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에그이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 입니다 아 예쁘게 생겼어 순하게 아주 순하게 생겼습니다